휘팩 있다가 이제 이분들 진짜ключ 좀 먹인다 이거 6대6 세 판 하는 거면 진짜 한 번 이름 뽑을게요 먼저 픽하세요 제가 다.. 그냥 뽑아야겠네요 갑시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 오른쪽으로 나온다 왼쪽 솔져 오케이 솔졌다 낙사 조심 라인 뒤로 들어와요 오른쪽 뒤로 애들 돌아와요 오른쪽 뒤로 어 실수로 낙사 여기는 낙사 조심해 낙사가 우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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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아파 어 나갈 수가 없는 곳에 들어왔어 아 깜짝 놀랬어 어 어 헉 우리 겐지님 죽겠다 아이고 힐러 죽었다 우리 솔져 남아있어요 솔져 힐러 오우 오케이 오케이 솔져 택체장이 빨리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 빨리 어머 어떻게 오오 아이씨 어떻게 정해성은 잡아버렸는데 아니 겐지 용검 채우자 어 겐지 용검 채우자 저는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검 채워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1대4 정도야 하실 수 있잖아요 라인 때려 빨리 라인 이거 거점 나오기 전에 이제 때려서 궁 채우셔야 아까야... 아! 망했어! 근데 이거 진거라서, 이제 한번 하고 이길 빡겜 게임할때 이제 좋은 픽 싸그리 다 골라가지고 하고 이거 크면 되던데요? 계속 되는데 했던거? 아 이거 져가지고 그래요 이기면 이제 픽이 사라집니다 안아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픽시간이 너무 짧아 생각할 시간이 아예 없어서 여섯명인데 오오오오 아 저기 뭐야 조합 오오 너무 딴딴하다 근데 오오오오 아이런 우리 조합 잡아야되는거 아냐 이거? 디바 들어왔어요 디바 불어와 디바 터졌어 디바 터졌어 디바 터졌어 저희 팀 힐러 있어요? 예 저희 아나 겐지 다운 다음에 제가 에러시할게요 예 아 잠깐만 이거 왜 끌려 어 우리 한조 살아있어요 한조 프리딜 한조 프리딜 한조 프리딜 이거 제나타님이 어그로 끌고 한조 프리딜 가면 됩니다 오오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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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프리딜 한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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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안에 갇혔어 애들 안에 갇혔어요 세명 오케 그래 빠졌고 오케 오케 한 명씩 한 명씩 믿음에 앉아 오 초월 빠졌다 초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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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초월 우리도 초월 믿음에 앉아요 이거 무조건 싸우면 지는데 아 이거 그램만 안맞으면 돼요 이제 위 올라가서 짤짤잎만 이제 믿음에 한조 아닙니까 제한탐이 어그로 끈다 제한탐이 어그로 끌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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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우 고마호 이퍼런 네 오케 이제 2픽은 못 뽑습니다 예 이거 힐러 한 번에 두개 뽑으면 뽑을게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뽑아야되요 우리 절격조합 할까? 돌진조합 위인스턴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케 루슈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픽에 이제 뽑아야되니까 오케 오케 힐러나 한 개씩밖에 예 힐러는 하나씩 해야해요 어 오른쪽 애들을 전부 오른쪽 아 톨비 또 나왔다 톨비 호그?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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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iot 오바디디디디디딤 메이 매일 왜이 매일 밑에 지하 손 보라 오오오!!! 잠깐!!! 뭐 해서요 잠깐만 여기 낙사국 아닌지 몰라서 좀 정답인데 솜 좋아 솜 보라 회수 내려가서 솜 보라 회수 아 솜 보라 진짜 개피에요 솜 보라 스치면 없어지면 regarding 그냥 질 풍자 끄면 검은수물 요번에 나온 신맨이라서 데블을 익혀야되요 아 진짜 낙사구건인지 모르고 그냥 걷다가 때려박아 막 그냥 저기하면은 낙사때문에 위험해 어? 어딨지? 어? 죽택했어 죽택 어우 힐러 안해봐갖고 야 딜러 다 뺏겼다 이거 와 딜러 이제 할 수 있는게 이 판에 쏟아모아서 이 판 이겨도 돼요 이 판 싸그리 뽑을 수 있는거 다 뽑아서 저 오리사 할게요 예 오케이 로드옥으로 간다 뽑을 수 있는거 다 뽑고 싸그리 다 아니다 힐러는 해야겠다 힐러는 있어야 돼 광역힐러 하고 이 판에 다 쏟아붓고 끝내줘 오른쪽 또 오른쪽 오 야 배 났다 오 오 한두 다있어 오 오오오오 제발 안אב 안 돼 여러분 Grenz aren't岑 어허이 혼자 남으셨어 방했어 2판 망했어 아니다 위도우님 나오셨구나 미듬의 위도우 가자 미듬의 위도우 미듬의 위도우 겐지가 살아있어서 어? 뚝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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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자비 없다 자비 없기 1인 용검을 그냥 막판이에요 이거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고 바스? 바스 라인? 호그는 무조건 있어야 돼 바스 괜찮네요 6대6이라서 바스 괜찮을 거 같아 와 라인 좋다 우리 라인이 좋지 여기 메르시가 없었네 메르시 없어요 메르시 안 돼요 루시오 밖에 안 남았어 우리 힐러가 없는데? 힐러가 아예 없어 자일되는 게 두 명 있긴 한데 아 잠깐만 저 차고 있습니다 바스티온 차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이거 정크랩 정크랩 반피 얘네 아나있다 솜브라도 있어요 얘네 심해 있는데? 심해 다운 이거 파라 있네? 파라 피 없어요 솜브라? 솜브라 끌었다 나이스 메인 반피 파라 다운 나이스 아나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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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더 메인 안쪽에 있었어요 C네에 있었어 어 누나가 들어왔어 어 끌었는데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겼네 어 바스캐리여 한조 캐리 아닙니까? 아 그렇다고 오 갱지 1 있는 거 마님? 한 번 더 하시냐고 여쭙는데 아 그런가요? 아 이대로 한 번 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열받으셨어? 야 한조 우리 그 심리를 뭘 펴드려야 해 뭘 펴 아 저거 아 저거 아 진짜 아 저거 저거 응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구 누구 꿀잠 자시는데 꿀잠 자시는데 꿀잠 자시는데 꿀잠이 꿀스포로 꿀스포로 풀스포은 없습니다 아 예 예 컴퓨터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그 때그로 예 깔치 같이 우에 꼬마잡기 열 달 라인 목yal 맥크리 잡을게 아알 아나 개피 아나 진짜 개피 맥크리 잡을게 아아아아 아나 개피 아나 진짜 개피 아나 개피 아나 먼저 아나 먼저 아나 1피 아나 먼저 오케이 자리야 아 뭐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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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라인 커버 우리 우리 솔저님 도망치셔야 돼요 2대2 아우야 안돼 어이 어떡하니 오이 이런 총가락 짧은게 솔저님 자인 잡을게요 겐지 어이 쿨탐 있어갖고 좀 기다리느라 겐지 키는 중 아 나이스 나이스 점수 1대 곧 전투가 시작된다 영웅을 산 와 우리 3비 썼어 근데 힐런 중만 아껴야겠다 오케이 힐런은 한 번에 하나씩 윈스턴 로드웅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죠 전전인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보다 생명수단으로 오늘 처음 봐요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봤으면 좋겠네요 뭐 여기가 개개 이거 여기 정크라이 차기야 여기서 이게 짱 되니까 우와 아니 분용사 야 우리 무서워야돼 야 무서워? 어디 어디 헉 오우 잠시만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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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줄 것 같애 지금 이거 낙사? 낙사? 낙사각? 5명 낙사시키면 됩니다 낙사 있는 곳에 가서 낙사 싸움 하면 됩니다 신나게 놀아보자 안돼 어쩔수없어 졌어 이거는 저기 겐지가 잘하네 근데 겐지는 이제 안될테니까 발벽결트?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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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사입니다 응? 아 손가락이 길었으면 재빨리 이를 눌러야 되는데 짧은 손가락 때문에 방벽이 안 차지 갑시다 멀리서 쟤네 위도우야? 위도우 쟤네팀이야? 저희 제일 위도우야 쟤나타 따라오고 3탄차 뒤에 솜브라 컷 솜브라 컷 아 죽었다 위안 엔절비트님 잡았고 라인 컷 나이스 역시 가탄조 역시 탄조가 상향된거죠 그쵸 어 이제 뽑을게 없다 진짜 윈선 해야겠다 윈선 해야겠다 아 그러니깐 이거 이기면 막판이니까 그냥 다 쏟아붓으면 이구나 잘 보죠 뒤로 돌아갈께요 예 어 야 뭐야 뭐야 어 야 쿵빵 게임 쿵빵 게임 쿵빵 깼다 어 못잡나? 잡아? 어 아 점클에 스터드 뭐야 두명 갔어 미스터필 어 나이스 아이 파라니 나이스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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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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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네하타 여기있네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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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분 잘하시네 어 파라 파라 파티는 제껍이다 어 역시 흠식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좋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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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그 급식단장 저분이 쪼끔 하시네요 그러게요 한주를 잘하시던데 예 한주도 잘하고 보니까 파라도 잘하고 그냥 저희 팀분이 네로 저분이 잘하시던데 아 저 겐지밖에 못해가지고 네 겐지를 잘하시더라구요 근데 겐지 한번 빠지면 이제 힘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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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겐지 매치 포인트인데 겐지를 아시죠 니로우님은 예 그쵸 매치 포인트 때 이제 애껴뒀다가 파라 나왔다 오른쪽 오른쪽 파라 우측 개피요 파라 개피 맥크리요 맥크리 맥크리 왼쪽 맥크리 위도우 계신다 위도우 계신다 위도우 계신다 위도우 계신다 루슈 계피 아아 아 위도우 프리된중입니다 아 저거 못 죽였어 위도우를 잡아야되는데 파라 다운 위도우 오른쪽이 프리딜인데 저거 갈 수가 없다 내가 갔어야 되는데 저거 무시하죠 무시하죠 저거 못잡아요 지금 못잡아요 아 저거 아깝다 혼자 남으셨어 5명이네 이게 내가 저거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딴 애들 잡으러 가서 저거 아 제가 파라랑 싸우다가 위도우를 죽었어요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이건 안되겠다 예 잘하시게 했는데 어떨 수가 없네요 다들 아시죠? 예 저기 자랑거 뺀거 같아요? 네 자랑한거 한번 뺐어요 지금 자 솔저 한번만 다 내가 이거를 한조 이제 뽑을테니까 내가 원숭이로 한조만 보러 가야겠다 예 제가 오른쪽이 먹어둘게요 네 겐지 시메트라 한조 좀 봐주세요 제가 안에 있어요 정크랩 다운 한조 안에 있어야 돼 한조 안에 있어야 돼 트레이십니다 어디요? 오른쪽 아니야? 한조 어딨죠? 지금 트레이저 가운데에서 돌고 있어요 두 샷 겐지 개피? 겐지 자왕 한조 진짜 주먹피에요 주먹피 오케이 트레이저 컷 한조 어디있지? 와우 아 다른 한조였다 다른 한조야 역시 역시 성우님 한조야 어쩐지 한조가 약간 약간 달라야 성우님 한조였어 약간 제가 하나 할게요 한조 뽑아야지 이제 눈쟁이님 믿겠습니다 아 믿음의 한조 아닙니까 한조는 믿음의 한조죠 예 흐흐흐흐흐흐 저쪽보다 잘할 수 있죠 그쵸 이건 또 오른쪽 한조 또 있습니다 한조 또 있습니다 1200만 목이 남았어요 던크랩이 있습니다 원숭이 던크랩 컷입니다 원숭이 오른쪽 위로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iiii 흐흐흐흐흐흠 흐흫 이제 올라오는 거 한조 오른쪽 위로 올라왔어요 어 한조 쟤 왔어요 한조 쟤 왔어요 이즈 좋아요 아 나 죽는다 우리 한조 죽어요 흐흐흐흐흐 한도 땄습니다 오 힐 힐 힐 힐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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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서 좋습니다. 가주겠습니다. 아니 그냥 아니 능쟁이 님이 때문에 오! 오! 하하하하 어 다행이다. 자 이제 출발하실 됩니다. 내로우님. 아 예. 여이제 모든 걸 다 뽑읍시다. 시작하시죠. 모아놓았던 온 힘을 다 해봅시다. 메르시 갑니다. 이파들 이제 이파들 이파들로 끝냅시다. 이파들로 게임 끝냅시다. 모스트가 겐지라서 모스트가 겐지라서 이번엔 왼쪽 바스.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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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와우! 와 이거를 낙살 시키네? 괜찮아요. 메르시지만 살아있으면 메르시 궁 채우면 살릴 수 있거든요? 아 이거 근데 나 낙사되서 못 살리구나. 내가 궁 채우고 조심하세요. 메르시는 죽으실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주중 샛 나왔다 샛. 자리아님이랑 같이 합류하죠. 어 쩡크 쩡크 쩡크. 저쪽으로 날라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 날라야 빨리. 제발 메르시님. 저쪽으로. 어어. 전 살았다. 살았다. 근데 메르시 궁이 너무 안 찬다. 2층으로. 메르시님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있어요. 죽겠다. 2층. 오오. 오리사 죽었어. 오 나이스. 정크 올라올 거예요. 정크 조심. 지금 그러면 우리 겟티님이 정크 올라왔다. 정크 오른쪽으로. 정크 왼쪽으로. 정크 왼쪽으로. 정크.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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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저. 제발 죽지 말고. 살려 살려. 안돼. 70% 70%. 예예예.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2대1이에요. 2대1 할만해. 메르신만 잡으면. 상대 메르시 궁이 차면 망해. 제. 제가 지금. 80%인데. 예. 네예예. 네늄닝 겐지면. 네. 아. 안 돼. 아. 오오. 오오. 아니면 그냥 정력으로 그냥. 메르시 를 잡아요. 그쪽까지 그쪽. 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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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리 있었어. 와 뭐야. 저쪽 메르시라 뺐다고 생각하십시다. 저희는 아직 메르시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쵸. 저쪽 메르시가 없습니다. 이제. 논쟁이님 파르시 갑시다. 파드키리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거 애껴두고 있다가 이거 농락하려고 일부러 애껴두고 있었다. 저거. 궁 쓰면. 어 파르시네. 저희가 파르시죠. 오른쪽. 저쪽. 라인. 톨비. 왼쪽에 겐지. 위에 리퍼 왔어요. 뭐가 있는거죠? 톨비. 톨비 메이. 나이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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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오. 아 잠깐만. 아니 메르시님이나 있으면 되요. 우리 메르시님만. 예. 오. 나 지금. 아니 파르시네. 파르시네. 어떻게 시간나 버티만 가능해요. 저희가. 오. 잠깐만. 그 어. 미리 밀어버려도 될거 같은데. 두 명. 트레이스하고 누구죠? 트레이스하고 누구죠? 토르기요. 토르기요. 아 그러면 나 죽을일 없겠네. 제가 구할 한번 쓸까요? 그냥 기다렸다가. 어 빼는 아니고. 구할만 되면은 이거. 무적한 감사합니다. 이제 농락 가능하거든요 그쪽에서. 문제 기능이 잘 되시기. 뒤에 포탑이 있습니다. 조합사는 넥라인 포탑 포탑 오 베네시 죽으면 안돼 도와줘요 걷자 아직 시간 남았어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포탑 안돼 안돼 그렇지 어쩜 알게 쯤 이해하셔야 되 어쩜 이제 다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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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뻗도 잘쓰 어? 루슈? 뭐지? 언제 나온거지?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응 나 통일드렁 아 수고하셨습니다 후